세월이 정말 빠르죠. 엊그제 그냥 연초였던 것 같은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음악을 좀 듣 다가 보니까 1950년대에 가장 히트를 쳤던 그런 음악 가운데 하나가 패티페이지의 체인징 파트너뿐만 아니고 또 테네스 왈즈라는 그런 팝송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팝송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지만 따라가기 벅찰 정도고 예전 것은 좀 이제 속도가 느린데 그걸 듣다 보니까 조금 감성적인 그런 팝송이지 않습니까 엊그제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이제 60대가 됐으니까 참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정리하시고 또 2024년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시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들도 많지만 공병호 tv와 함께 하시면 세상 보는 안목이나 시야 또 긍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을 많이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바다님이 오셨고 오야북님도 오셨고 백고님도 오셨네요. 자 여러분 가볍게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사는 일이 참 여러분들 사르름판이죠. 정말 참 사르름판인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며 시작하는 것은 이제 어제니까 어제에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주변에 같은 업종 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자기는 어느 정도 이제 불황 속에서 또 좀 선전을 하는데 다른 집들이 그렇게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 부담이 되는데 뭐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견디낼 만한데 이제 바로 주변에 늘 이렇게 담소 나누는 그런 동업하신 동업종계에 계시는 분들이 영업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는 거가 수입하고 지출을 잘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대통령도 적자를 내지 않고 채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살림사례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잘 이렇게 맞추는 것은 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작은 사업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 두세 달 정도만 매출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런 고정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위기인데 그런 상황이 자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만 한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수입은 격감하고 이제 수입하고 지출 사이에 격차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이제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이고 갖고 있는 것을 팔거나 그다음 좀 모아놓은 것을 팔거나 그러면서 이제 견디내지 않습니까 이 수입과 지출 이걸 맞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죠 최근에 이제 부동산 pf 관련한 그런 부채도 보면 결국은 수입 지출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상하는 수입이 미분양이라든지 공사 진책이 늦어지면서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세상에 여러분들 뭐 지름길이나 왕도는 더물지만 고정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평소에 이제 썸썸이를 굉장히 아껴 써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은 항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 격감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 해서 어쨌든 고정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책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살림도 마찬가지 만 지금 나라에서 예산을 657조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또 좀 어려우면 또 추가경정예산 여러분 편성이나 또 쓰겠죠 윤정부 들어와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그렇게 늘려놓으면은 그걸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뭐 나라 일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지만 자기 통제권 하에 있는 개인의 썸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계의 썸썸이 이런 부분을 어떤 문헌을 읽다 보니까 1920년대에 대공항을 경험했던 그런 미국인들은 평생 동안 그 대공항의 그런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어느 문헌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 이야기는 갑자기 상황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 사람들이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